안녕하세요. 골프트레이너 양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한민입니다. 하체를 강화시키고 밸런스를 향상시키는 운동을 해보실 텐데요. 위로 올라오시고 다리를 한쪽 다리를 뒤로 빼주시고요. 손은 앞쪽에 앞쪽 무릎을 접으시면서 뒤쪽 다리를 뻗어주실게요. 하나 올라오시고 그렇죠. 둘 밸런스 감각을 향상시키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고요.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허벅지 힘주시고 반대쪽은 엉덩이에 힘주시고 엉덩이에 힘주셔서 자세를 유지해주시면 돼요. 내려온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실 거예요.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코어 근육을 써서 밸런스를 유지해주시고 그렇죠. 턱 들어주시고 턱이 너무 숙여지지 않게 네. 좋아요. 가운데 오시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. 발 바꿔주실게요. 왼발 먼저 앞으로 오른발 뒤로 가주시고 손 그대로 앞쪽 무릎을 접으시면서 뒤쪽으로 하나 올라오시고 좋아요. 둘 올라오시고 셋 그렇죠. 반대쪽의 엉덩이를 계속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. 네. 좋아요. 그대로 왼쪽으로 회전하실 게요. 하나 둘 그렇죠. 회전하고 가운데 돌아오고 제자리로 올라오실 게요. 네. 손 내려주시고 발 앞으로 오시고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